어 버텨야죠 버텨야죠 피슬링 앉아 그렇지 좋아 무릎 보다 좋아 앉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지 마라기입니다 하이 바 하이 바 단조로 하니까 너무 모양새가 안 좋다 자 일단은 여기 운동하러 오셨죠 그쵸? 네 그래서 일단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집중만 하시면 되고 항상 말하는 거 귀만 여시면 돼요 혼자 운동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면 혼자 하면은 다 그래 나약해지거든요 맞잖아요 그쵸? 여기선 같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푸쉬를 하셔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약해지면 귀만 여시면 주위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저도 뭐 푸쉬해주고 해주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드릴이야 일단 여러분들 체력을 좀 소비시키기 위한 건데 저번 주 인터뷰를 봤더니 안 힘들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번에는 트레이닝 자체도 좀 짧았고 좀 길게 좀 잡았어요 만약에 늦게 들어오신 분은 바로 빠지세요 바로 빠져서 무릎 숙이시고 그 다음에 잠발로 굴리시다가 자기 타이밍 되면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알겠죠? 오케이 지금 준비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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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빛고 빨리 달려 świ 자 이제 두번 남았어 이거하고 한번 남았어 그냥 뛰어 괜찮아요 wellbeing 뛰어 여러분들이 이제 질주를 하거나 이러면 속도를 안 줄여요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제어력이라든지 아니면 폭발성을 못 길러 자 여기서 두번째 컷 뛰어요 세번째 컷 뛰어 바로 찍고 발로 찍어도 상관없어요 발로 찍고 다시 돌아와서 이쪽 오면 발로 찍고 할거에요 한 사람은 도망가고 한 사람은 잡는 게임입니다 알겠죠 도망가는 사람은 저쪽 잡아야 되는 사람은 이쪽 그냥 절직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 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세요 자 출발 빨리 잡아야 돼 잡히면 안 돼요 돌아 빨리 돌아 잡아 아직 아직 한참 남았어 하나 빨리 뛰어 하나 크게 좋아 관격 좁힌다 관격 좁힌다 좁힌다 자 도망자는 스피드 적으니까 유지력을 해야 돼 유지력 해야 돼 돌아 빨리 잡히겠다 빨리 뛰어 빨리 돌아서 빨리 뛰어 뛰어 혜성아 빨리 잡아라 너 힘들기 싫으면 지쳤다 빨리 뛰어 지쳤어 빨리 뛰어 쫓이기겠다 온다 온다 혜성아 온다 화이팅 빨리 돌아 빨리 돌아 돌아 빨리 오케이 잡힌다 요리사 빨리 더 뛰어야 돼 자 4번 남으세요 한 번 남으세요 빨리 뛰어 이제 쫓을 수 있어요 다 지쳤어 온다 빨리 뛰어 도망가 그렇지 도망가 도망가 다시 다시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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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뛰어 더 뛰어 마로왕 뛰어 마로왕 안 뛰어 잡힌다 잡힌다 경자가 뒤에 찾아온다 사자 온다 말 온다 말 온다 말 온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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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말 온다 말 온다 말 온다 야 말 온다 형님 오랜만에 뛰시는 거 어떠십니까 형 저희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해배자 팀 핸디조닝 시작합니다 쎄게 쎄게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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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아 아 아 저희는 지금 청도 소싸움장에 나와있는 박해성 리포터입니다 밀어 밀어 동생 밀어 밀어 지금 지옥이야 지옥 여긴 지옥이야 아 아 아 형 한팔로 하잖아 빨리 밀어 밀어 두팔로 하면 바로 밀린다 으아 어 버텨야 돼 버텨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안 밀려 안 밀려 안팔씩 놔야 돼 안팔씩 둘이 야스의 싸움 아니야 안팔씩 안팔씩 한팔씩만 넣어볼지 그렇게 아 밀다 보면 안하니까 안 밀려줄거에요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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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밀어 밀어 밀어야 돼 안 밀려잖아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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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발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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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마 어어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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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지 으악 으악 옆으로 들어서도 밀고 다 밀어 어떻게 해서든 밀어 빨리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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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리에 힘 주고 밀어 빨리 빨리 미세요. 빨리 미세요. 안 밀면 형이 밀어요. 빨리. 자, 저희 서로 가고. 한마디 할게요. 가고. 경덕이 죽여버리겠습니다. 4주 동안. 죽여주십시오. 죽여주십시오. 가자, 밀자. 빨리 밀어. 가자. 야, 임마. 밀어. 임마 밀자. 빨리 밀어. 밀으라고. 그렇지. 밀린다. 가자, 밀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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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인다. 빨리 밀어. 빨리. 머리 막아. 머리 막아. 그렇지. 밀어. 빨리 일어나. 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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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밀어. 밀어. 2미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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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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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업어. 가자. 가자. 저까지 뛰어. 자 안녕하세요. 이제 승자팀 할 겁니다. 승자팀 엄청 쳤어. 패자 굴리는 거 보니까 재미있었죠? 아 재미있었죠? 이제 잔발 운동을 많이 할 거예요.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많이 썼잖아. 이번에는 저희가 하체를 많이 쓸 거예요. 알겠죠? 마랑식 레그레이즈 해본 사람. 무조건 올리기 시작합니다. 힘들면 그냥 다리 접어도 돼. 일단은 계속 움직일 거예요. 알겠죠? 자 총 7분짜리 운동이에요. 좋아 좋아 좋아. 굿. 베리 굿. 아주 좋아요. 상체 세워야 돼. 상체 세워. 그렇지. 더 앉아볼게요. 더 앉아볼게요. 오케이. 더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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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슬링 앉아. 그렇지. 좋아. 무릎 보다 좋아. 앉으세요. 다리가 땅에 붙어있으면 안 되게 떨어져야 돼. 자 포시업 시작. 포시업 시작. 자 이렇게 속도 연하진 않고요. 포시업 시작하세요. 괜찮아 하세요. 자 여기서 호흡 잡아야 돼. 빨리 코로 숨 쉬면서 호흡하자. 안 잡으세요. 움직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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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치고 너무 약해. 자 뒤집어. 뒤집어. 팔꿈치 그렇지 그렇지. 괜찮아. 움직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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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꿈치 팔꿈치 팔꿈치로 일어나. 자 여기서 호흡 잡아야 돼. 여기서 못 잡으면은 계속 지옥이야. 여기서 호흡 잡으세요. 잡히고 있다가 빨리 내려. 빨리 내려. 굴려. 자 일어나. 일어나. 다리 굴려. 빨리 출발. 다리 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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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려.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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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앉아 앉아. 여기서 앉아 빨리 앉아. 앉아. 빨리 앉아. 앉아. 그렇지. 내가 가면 안 줄 수 있잖아. 앉아. 그렇지. 앉아 앉아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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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더 해볼까요. 좀만 더 해보자. 자 뒷꿈치 들어 뒷꿈치 들어 이러다 뒷꿈치 들어 괜찮아 여기까지 힘들어 여기까지 힘들어요 아유 움직여 내가 가면 움직이고 빨리 그렇지 빨리 움직여 이렇게 쉬면 아까워 빨리 움직여 내려가 올려 자 뒤로 뒤면서 빨리 레그레이저 출발 그래도 움직여야 돼 팔꿈치 상체 들어 허리 다쳐 상체 그렇지 그래도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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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호흡 잡아 자 일어나서 하이니 자 레츠고 자 오케이 좋아 올려 올려 태어보자 태어보자 아주 잘하고 있어요 태어보자 근육몬스터 빨리 올려 빨리 빨리 해 빨리 뭐해 지금 아까워 자 뒤로 두어 레그레이저 할게요 빨리 누우세요 뒤로 빨리 해봐 해봐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자 다리로 올리는 거야 다리로 다리로 쭉 올려 자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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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야 돼 이거 운동 안 돼 앉아 앉아야 돼 자 마지막에 진짜 잘한다 레슬러 빨리 무릎 다 보인다 자 이제 끝났어 진짜 끝났어 여기 호흡 잡아요 다 끝났어요 오 올리자 세금 먼저 세금 더 보자 하나 빨리 빨리 둘 하나만 더 빨리 하나만 더 하나 하나 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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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어떠십니까 너무 힘든 아 저분이 진짜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뭔 상태가 좋은 거야 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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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거야 산적이 되어 돌아오신 요리사님 하나 무릎 올려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뭐야 뭐야 오케이 빨리 하세요 파이팅 자 바로 레그레이즈 20개 벌칙으로 운동 시킬 거야 이분도 와 와 와 땀이 진짜 와 와 오늘 어땠어요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런 이건 90년대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시죠 더워가지고 아 오늘 어땠어요 엄청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강도는 어땠 것 같아요 강도는 되게 강도 평소 유산소 자주 하십니까 아니요 잘 못해요 아 어쩐지 형이 어떠십니까 아 좋았습니다 예 그냥 좋았어요 눈이 풀리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유산소 빡세게 하고 건강해진 느낌 오늘 어땠어요 전체적으로 영광의 성적 아 이게 영광의 성적 뭐 하셨네 혹시 운동 안 하고 혹시 저기 가서 뭐 누구랑 으흐흐흐흐흐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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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Marshes chim cotton máh fe 와 이번도 아직 체력이 남아도시나보네요 아 저번에 인터뷰 rotated이 별로 안 나왔는데 오늘 좀 어필좀 해봐요 좀 아 쪽팔리기 오늘 어땠어요 독특 하는 도중에 내 기순 말로 adjustments ASMR 인가요? 어우 ohne Fall差 아 와 와가지고 공수 한 번 하고 가버려가지고 2시간 동안 이거 어디 살아요? 저 서울 오? 서울까지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 학교? 전 고등학교? 아 고등이야? 고등이니까 인정 인정 잘했어 운동만 해도 잘한거지 턱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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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우와 턱걸 두 개밖에 세 개 네 개 형 형 운동 끝났어요 다섯 개 아 다섯 개밖에 못해요? 사상해 여섯 개 음료수 내기를 두사이는 진짜 던져놨어 꼴찌가 사는 거잖아 다섯 명 중에 꼴찌 그럼 꼴찌가 한 명만 아니 음료수는 다섯 개면 많아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두사이 이렇게 손질면 제일 던은 사람 이야 형 멋있다 어 저번 주에도 고등학생 걸렸는데 빨리 꺼봐 패게 중국집 음식이 도착했고요 와 비주얼 보소 제법 간짜장 이거 뭐죠? 요리사님 이거 뭐죠? 새우 새우 볶음밥 칼질이 아닌 거 아니에요? 고맙습니다 포즈 лять 뭐 구맨 글 로 않는 예 오 오 에뉴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